이전 동영상에서는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비동기 통신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html가 서버의 관계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니까요. 우선 웹페이지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form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form을 이용하면 페이지가 리로드되면서 서버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ml 수업에 참조하시면 이 form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두 개의 파일을 이렇게 공유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receiver.php라고 하는 파일인데요. 여러분들 php를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파일을 받는구나, 이렇게 데이터를 받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php 파일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했을 때 그 데이터에서 닉네임을 받아서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라고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이 코드의 문법 같은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example1.html이라는 이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이 form 태그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form 태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form 태그의 action이라고 하는 속성의 속성 값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receiver.php라고 적혀있고 앞에 .slash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example1.html이라는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같은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는 receiver.php라고 하는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 php 파일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하는 방법인데 get과 post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nput 하고서 type text input type text면 text 필드를 만들어주는 태그죠. name으로 nickname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text 필드에 입력한 값은 nicknam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바로 receiver.php라고 하는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서버로 전송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는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url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름하고서 자 제가 이 갭크롬 개발자 도구로 이렇게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요 인풋 텍스트 텍스트 필드는 자 여기는 인풋 id 닉네임 name 닉네임이라고 하는 요 엘리먼트입니다. 자 이 엘리먼트에다 제가 egoing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출 버튼 이 제출 버튼은 바로 요거죠. 요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자 요 인풋 텍스트 필드와 이 제출 버튼을 감싸고 있는 폼 태그에 기술되어 있는 액션이란 속성의 파일로 사용자가 입력한 egoing이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전송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ceiver.php 라고 하는 파일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받았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서 egoing님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 html에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html 이용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receiver.php 라는 파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다가 사용자의 컨텍스트가 좀 흐트러지죠. 페이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웹페이지를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 동영상에서 배울 ajax 또는 ajax 라고도 하는데요. 이 비동기 방식의 통신을 이용하면 현재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 이 웹페이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서버랑 통신하고 그 통신된 결과를 가져와서 화면을 갱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페이지 전환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맥락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 아주 극소량의 데이터만을 서버와 주고받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이 트래픽 데이터도 훨씬 적게 소모한다는 장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죠.